안녕하세요. 네, 저녁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어둠 밤인데, 밤에 이 전경이 너무 좋네요. 이 밤을 보니까 서울 콘서트에 가서 밤에 줄 서서 입장을 기다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숨을 죽이면서 우리 영웅시대가 앞뒤를 쳐다보면서 한 가족같이 기다리던 그때. 서로서로 그 게이트를 향해서 기다리고 또 우리 히어로의 목소리를 정말로 귀를 기울이면서 했던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네요. 너무너무 밤에 이 운치가 좋네요. 네, 사랑하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풍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를 거리면서 굉장히 사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 제가 음악을 홈첸지부터 온기부터 발빛같은 사랑아, 또 두다이를 들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히어로의 음악을 듣고 있느라면 마음도 경쾌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그쵸그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히어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운동을 신나게 하고, 우리 거난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해피해피해요. 오늘도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풍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밤도 안녕, 우리 모두 가능, 또 만나요. 가능, 가능!